유림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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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O입니다 유림냥 유림냥 유림양이 벌써 번호도 0501! 번호도 우리를 비슷합니다. 아주 유에코 메시지 다 봤는데요. 와 10개씩이나 10개도 넘었어요. 정말 저희가 많이 보고 싶은가 보죠? 고마워요. 유림양 메시지 보니까 한국도 많이 덥나봐요. 덥다고 이거 공부 안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이러면 안되죠?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유림양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덥다고 졸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6월 16일이 유림양 생일이었나 보는데요. 저도 6월이 생일이었는데 우리 이참에 유림양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그럴까요? 좋아 좋아. 잠깐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림양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월 16일이 일본에서도 치치노이의 아빠날이었어요. 유림양은 치치노이 이런 것도 많지만 부모님과 아버지 부모님과 아버지 이렇게 생길 생각하시면서 그런 생일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유림양에서 또 만나요. 플라이에서 다시 봐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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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요. 아멘